그 즉시 입수시킬 펜 정신 똑바로 차려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아아아아악 자 자 자 비기한 동물 아메리칸 무플로건 무비 아 아잇 아 아잇 아 아잇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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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는 아나운서 출신 지석진 형님이 계십니다. 아나운서 MC 시험도 이런 걸 봤습니다. 아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섭다! 베리 씨부터 입을 거야 준비 시작! 아예 나부터 해야지! 베리 씨부터 입을 거야 준비 시작! 아예 나부터 해야지! 이만 공연심의 미션은 러시아 레전드 로르 코프트에서 출발하며 3툰 페레를 뜨는 브릿지나 로스트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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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무섭다. 승기야 안녕! 안녕! 승기야 성부해요 성부해요! 나는 원래 노래 기구를 잘 못하거든요! 원래 안 좋아해 자세는 이렇게 편안하게 온 몸에 힘을 줍니다. 자 광수 씨부터! 승기 회우는 열대화 골슨 글로버 베리 엌! 승기 회우는 열대화 골슨 글로버 베리 엌! 안 돼, 안 돼, 안 돼. 야 5초 한 명이 5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야 믿을 수 있어 이거 시작! 시작! 이비인 공룡시를 비추는 어시안 아나운서 출신 지석진 형님이십니다 엠씨 셔블리 롱으로 왔습니다 니즈우스 첫 글자부터 들렸어 이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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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진이 형 머리가 없어요 여기가 성진이 형 머리 아 지혜진 보고 왔어 성진이 형 첫 번째 털어말 때 고카수로 계속 타고 있으면 되니까 성진이 말대로 첫 번째 털어날 때 입을 계속 아 진짜 진짜 승진이 형 한 번 해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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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의 시규 스타 준비 시작! 요원이 되어 처음 배운 말은 반갑습니다를 프랑스어로 본주를 엄청 떼 프랑스어로 본주를 엄청 떼 프랑스어로 본주를 엄청 떼 스페인어로 울라 앵이 다 쪼데 요거 부탁